12 대 4 초크 나눴어 질투나 나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번엔 2단계예요 블루언 엔젠스가 단단히 벼르고 있던 것 같습니다 1세트는 웰빙팀이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현재 세트 스코어는 1 대 0이고요 다음 세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세트는 혼합복식으로서 15점 경기를 하실 거고요 일반 팀리그에서 진행하는 혼합복식처럼 PBA 팀리그 룰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도 다시 아까처럼 뱅킹을 하나요? 아니야 우리가 먼저 섰으니까 그쪽에서 쳐야지 오오오오오 여유 뭐야 여유 뭐야 웰빙이 성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닦아주시는 분들 출연하셨네요 오빠 침착하게 기다려 거기 있지 말고 한지승 프로님 제가 질문이 있어요 네 발견한 건데 렌즈가 광고 선수분들은 윗부분이 이렇게 좀 과장되게 크게 되거든요 공을 잘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엎드리면 이 위에 태가 가려지기 때문에 조금 시야를 높여가지고 나온 거예요 미모는 포기한 거구나 고개하셨어 고개했죠 오호 소개받 암저 데가 뱅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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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김구 프로님이 뱅크샷으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알죠. 블루 머신건이라고. 갑니다. 네요? 아, 들어갔습니다. 네, 3대 0. 블루 원 엔젠스가 단단히 벼르고 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그냥 갈려나가시네요. 오, 괜찮아. 오, 네. 갑니다. 나이스야. 5대 0이래요? 네, 아주... 포지션이 되고 있는... 포지션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군요. 자, 블루 원 엔젠스의 강민구 프로. 쐈습니다. 어? 지금 빠질 구멍이 있긴 해요? 조금... 네, 그런 느낌 맞지 않습니다. 우와. 우와. 좋아. 완벽해. 아, 예스. 7대 0. 7대 0. 7대 0. 네, 대단합니다. 블루 머신건께서 뱅크샷을 하지는 않으시고요. 우와. 짠. 아, 깻잎이었습니다. 네, 네, 네. 7대 0으로. 네, 나이스 트라이. 조금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어? 몰라, 몰라. 아... 몰라, 몰라. 아쉬워하는 건 뭐냐? 키스 타이밍이 있어서. 아프니. 14점 세트 포인트 앞에서도 상대 팀으로 추격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어? іть. 어우,祐. 너무 responsible. 너무 리액션이 좋으셨어요 선프로 님이 이것도 맞은 것 같은데 그냥 맞아 있는데 느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야 9대0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아깝습니다 잘 칠 뻔했어요 잘 칠 뻔했는데 짧죠? 아 네 맞네요 지금 거의 8분의 8 8분의 8붙에 잡아주는 거 있어요 10대0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열심히 했죠 언니 지금은 김예은 프로님의 순서인데요 지금 앞돌려치기 길게 쳤는데 너무 잘 친 것 같은데요? 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인 것 같습니다 와 나이스 샷 굉장히 좀 컨트롤을 요하는 공이었는데 어? 길죠 아 네네 아쉽습니다 지금 1분은 먼저 화내지 마 내가 화내려니까 먼저 화내고 있네 다시 블루건이 네 뱅크샷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짧죠 옆돌리기 될 것 같아 옆돌려치기가 나오나요 지금? 우와 샷이 지금 맞을 수밖에 없는 샷인데요 우와 나이스 샷 나이스 10대2인데 이 점 다 예은이가 치지 않았니? 오빠 밥값 해 밥값 해 10대2의 상황 조금은 짧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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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공이 왔어요 이번에는 아닙니다 뒤돌려치기를 치시려는 것 같아요 아 네 괜찮은데요? 예 들어갑니다 네 아 이제 좀 몸이 풀리신 것 같아요 10대4 네 너무 많이 끈 것 같은데 너무 잘 끈 거 아냐? 너무 잘 끌었어요 이야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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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주네 좋습니다 예 공타를 깨고 11대4 와 갑니다 좀 맞아 있네요 와 오늘 컨디션들이 괜찮습니다 네 오 12대4 초크 나눴어 질투나 나도 아니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엄마 12대4 키스입니다 안 남았습니다 아아 아아 와 키스가 빠졌어요 예 될 것 같습니다 와 桑이랑 entra 음 오 어 오! 깻잎! 깻잎! 오! 오! 깻잎! 깻잎! 진짜 이걸 깻잎에 넣어버렸어. 깻잎! 깻잎! 나 진짜 맞을 줄 알았는데. 그렇네요. 뱅크샷을 지금 한번 시도해보실 것 같은데요. 갑니다. 단단단으로? 오! 횡단으로! 오! 아깝습니다! 네네! 진짜 아깝다. 근데 나이스는 정말 들어갔으면 너무 멋있었을 때 네네. 처음 찍은 데가 맞았네. 다시 이제 웰뱅크의 공격입니다. 다시 웰뱅크의 공격입니다. 다시 웰뱅크의 공격입니다. 지금 회전이 좋아요. 네네! 아! 케이스 잘 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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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라고요. 내려요. 좋다! 좋다! 이렇게 빈 쿠션을? 우와! 갑자기! 이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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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샷이 나오다니! 너 그거 알아? 마이클 조던이 자유투 할 때 눈 감고 친 거? 노룩샷 가시나요? 노룩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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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술구가 또 나옵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15대 4로! 15대 4로! 우와! 블루어렌즈스 가! 아! 완승 거뒀네요! 이야!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혼합 복식도 경기가 끝이 났고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저희 두 팀의 소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웰뱅크 피닉스 팀 먼저!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쉬운 점은 졌지만 개인전을 이겨서 세임세임으로 하겠습니다. 아! 오늘 멀리서 왔는데 아! 이거 1점밖에 못 치고 가서 너무 속상하고요. 예은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팀리그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단식을 져서 지승이가 저를 더 상처받지 말라고 좀 봐준 것 같고요. 네! 너무 즐거운 경기가 됐습니다. 너 두 번 죽이는 거 아니에요? 만족하고 있는 아! 오늘 즐거웠고요.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하루를 이렇게 즐겁게 또 놀다 가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즐거운 해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오늘 이렇게 블루원 리조트까지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PBA 프로 당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기 선수분들과 함께 모든 당구팬들도 더욱 당구 사랑에 빠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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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